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먹방비제이 UD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놀부보쌈 아 이 보쌈을 놀부보쌈 몇번 시켜먹었는지 아직 기억도 안날 정도로 너무 많이 시켜먹었었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맛있어요 자 놀부보쌈 맛있게 잘 먹어 볼게요 무말레이랑 뭐 설명이 필요없죠 너무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쌈장에 마늘이랑 고추도 넣고 풀셋으로 햇반도 넣고 여러분부터 한입 드세요 이렇게 맛있죠 너무 맛있죠 여기는 뭐 음 음 가격은 3만천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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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소국? 그런가? 조금 아쉬운 게 상추 좀 듬뿍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그치? 이거 뭐지? 백김치 여러분 이 고기는 말이야 정말 웰빙이면서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저 졸업했어요 근데 가면 황금올리브 닭다리 치킨 주셔보세요 황금올리브 닭다리 치킨 황금올리브 닭다리 치킨 제가 이어폰을 왜 쬐었냐면요 원래는 안 쪘는데 씹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너무 과하게 쩝쩝대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 먹는 소리를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보려고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약간 보는 건가? 아무튼 봐보려고 이렇게 켰어요 너무 거북스럽지 않나 또 숨소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좀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타람쥐님 어서와요 타람쥐님 어서와요 타람쥐님 어서와요 그리고 오늘은 사이다 놀러 오는 사람은 사이다 줬어 우와 이렇게 청량한 소리가 났었어? 대박 진짜 대박이다 사이다 소리 익사이팅! 이것도 좀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쌈이랑 김치만 김치 듬뿍 해가지고 보쌈 두 점이랑 이렇게 보쌈이랑 김치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어폰 끼고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애 뭔가 내 먹는 소리를 나도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으면서 먹는다는게 좀 더 맛있는 느낌이야 진짜 나 이제 끼고 먹어야겠다 음 쪼이도 어서와 김치 김치 맛있겠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읽어보면서도 좀 더 먹어야지 맛있어 도구 아아 복성 김치 아아 음 으음 놀보랑 원할머니랑 거의 비슷할거에요 아마 응 뭐 몇천원 차이? 저 라면 아니고 풀셀입니다 풀셀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리얼리취님 맞지? 리얼리취 예 한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먹방할 때 말이 없으면 뭐죠? 말이 없을때도 있고 말이 많을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이 없잖아요 그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아 정말로 음 음 쩝쩝 떼는 소리가 좀 과하지 않게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이어폰 꼈는데 앞으로 이어폰 끼고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밥은 여기 있고요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 닮음 어그러네요 물음표 어그로 물음표 올라오게 하는 어그로 맞지 근데 송중기 진심 닮았어요 물음표가 많이 안 나오고 있군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대신 미안하다 하잖아 흥분하지 마 얘들아 진정해 난 내가 닮았다고 안 했어 이번에는 만두랑 김치랑 김치가 진짜 이게 신의 한수야 만두랑 김치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아 여러분 응 저도 제가 지창욱 닮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인정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어 나 지창욱이랑 완전 똑같지 않냐 대박 나 진짜 완전 지창욱이랑 짱 이러면 이러면은 뭐 아 지창욱 뭐 완전 오버한다 막 이러야 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죠 좀 진정해 괜찮아 진정하세요 뭐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또 흥분해 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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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시베리아 선수끼 아아아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예 예수님 아이디가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 100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예수님 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약간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너 어어 맞지 맞지 헤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이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거 리액션 하면은 되게 막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막 넣으라 그런다고 맞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으음 자미님 우리 엉팡님 왜 뭐가 이렇게 웃겨요 나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부족한 제 방송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시는 거야 어 근육은 조금 나중에 운동 열심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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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매운 고추가 있었어 아 아 어 이거는 보통 고추가 아닌데 어쩜 저렇게 해도 저렇게 잘생겼어요 아 왜 그래요 아니 그 아 진짜 아 아 저도 사람이라서 잘생겼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티가 나 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없네 아니 너무 잘생겼다고 하니까 아 아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네 감사합니다 으아 으음 좋아 응 으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핳 이 방 렉 걸려요? 렉? 무슨 말이야 여기? 오늘 제가 먹는 거의 베스트는 바로 이거예요 약간 비계 섞인 이 고기 두 점이랑 김치를 듬뿍 들어서 이렇게 먹는 게 난 제일 맛있네 오늘 이렇게 좀 무시해 보이나? 이렇게 아 보니님께서 보니하니의 그 보니인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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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림판 어디 사는 누구? 서울 사는 보니 아 우리 보니 보니 친구 150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극혐이라고 하겠지? 그래도 일단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우리 보니님 한 입 드세요 음 그래요 아 진짜? 음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직업 헬스 트레이너 아니에요 먹방비 제이 먹방비 제이 네 아 아 아 본인님 지금 나가시려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만두 여기 먹어볼게요 유리티님 멸치이신 적도 있어요 저 멸치 지금도 별명이 멸치에요 여러분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제 별명이 여러분 본인이 안 나가시는 거죠 아까 인사 하셔가지고 미안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멸민이에요 멸치 제 마지막 이름이 민이거든요 멸민 제 별명이 멸치입니다 멸치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122키로에 육박하는데 제가 멸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지었냐 그 별명 야 다람쥐야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아이디를 진짜 곰곰이 고민하다가 멸민도 한번 고민했었어 진짜 아 내가 멸치 멸치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아 도저히 멸치를 못하겠더라고 멸치 BJ 멸치 있나 아닙니다 멸치입니다 멸치 제 별명이 진짜 멸치에요 멸민 멸치 멸치 BTS 정우선 이름이 아마 민 이민 이민 이민이었을걸요 이민 아 우리 드밍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악력이요 트러멜 다 흐리는 인자 상의요 3X 3X나 4X 아 마늘도 매워 아 사이다 익사이팅 사이드는 약간 콜라랑 다르니까 여러분 비트 모르시는 분들 몇 살이에요? 비트 정우선 나오는 비트를 모른단 말이야 정말 아 진심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나 비디오 가게 가서 비트 비디오도 샀어 나 그거 30번 넘게 본 것 같아 아 나 비트 그 정우성이 입었던 데니스 로드맨 티셔츠 그거 구하려고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 그리고 싸울때 막 지퍼라이터 손에 쥐고 싸우고 막 그래 아 respons 아, 보여줬어? 음... 그거... 죄송합니다. 비트는, 비트라는 영화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준 영화야. 남자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야되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임창정 나오고, 그쵸 그쵸 그 임창정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그 돈 훔치고 사장님한테 막 대대는 거 봤어? 막 그러다가 정우성이 막 봤어? 봤어? 봤냐고? 야! 너 훔쳤어? 안 훔쳤어? 야! 이런 이씨! 내가 훔친 거 맞아, 훔칠 거 같아! 짜증나서, 야! 안 해! 안 해! 안 훔쳤대잖아... 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았다고 그랬는데 편의점 나오자마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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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했다 했어! 야! 한 잔 하러 가자! 음! 으음! 맞아! 불이 든다고 했지! 그때 정우성이 한 20... 20대 초반이었나? 어휴! 터 아파! 우리 콩콩님 감사합니다! 가져오세요! 고맙습니다! 나 어렸을 때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렸을 때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렸을 때 하하 진짜... 너무 맛있다... 으악! TOB 와... 내 습관이 음식을 너무 많이 씹고 남겨서 턱이 아파 지금 꼭꼭 씹어가지고 입안에서 형체가 없어져야지 상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상트파이가 뭐야? 아 우리 김밥기님 연기 배우고 있어요? 진짜? 아 저는 트름 안합니다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치를 다 먹었네 일단 이거 고기 한 번 다 먹고 쌈장에 이렇게 다 먹었어 음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아니 지금 만쥬 쌈장에 찍어 먹으려거든요 음 다람쥐가 지금 혼자 비트에 빠졌어 난 말이야 태수야 이거 좀 먹고 제가 지금 혼자 비트에 빠졌네 응 너 혼자 지금 중학교로 돌아갔어? 응 그래 자 여러분 잘먹었습니다. 너커먼 여기까지 뿅